안녕하세요 소통학교 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일상만 쭉 봐도 생각해서 즉 의식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생각하지 못한 채 즉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 또는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욕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의 사랑받고 싶다는 또 어디에 소속되고 싶다는 이 욕구 때문에 행하고 있는 행동들이 많고요 또 내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고 또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이루고 싶다는 그러한 욕구 때문에 행하고 있는 일상의 행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는 누구로부터 통제받지 않고 좀 자유로움을 즐기고 싶고 본인이 좀 더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그런 욕구 때문에 행하고 있는 행동들도 있습니다 또 재미와 즐거움, 일상의 여러 가지 좀 신나고 좀 재미있고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선택하고 있는 행동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생존의 욕구라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 즉 생각하지 않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참 많다는 겁니다 즉 자동 제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관장하는 것은 뇌죠 윌리엄 글라스는 이 뇌의 구조를 신뇌와 구뇌라고 이렇게 쉽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신뇌는 느끼는 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이 네 가지 욕구를 관장하는 소속과 사랑의 욕구, 힘과 성취의 욕구, 자유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를 관장하는 뇌고요 그 아래 작은 뇌는 우리 몸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우리 몸을 유지관리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여러분 땀을 내야 되겠다 해서 땀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본인이 의도적으로 뭘 소화를 시키고자 하는 행동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신체기관의 이 구뇌에서 작용을 하는 거죠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우니까 이게 뭔가 작용을 시켜서 땀을 내게 하는 거고요 음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소화액과 소화기관을 움직여서 소화를 시킨다든지 또 혈압을 오르고 내리게 한다든지 또 우리가 운동할 때에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켜서 산소의 공급량을 더 늘린다든지 하는 이러한 자동 제어 시스템을 하는 것이 바로 구뇌입니다 그래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몸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생존의 욕구는 느끼지 못하는 구뇌에서 관장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길 원하는 것 또 안정된 삶을 원하는 것 생명의 유지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욕구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운동입니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아침 일찍 또는 시간 날 때마다 많은 운동을 하고 있죠 또 비타민이라든지 또 이런 영양제를 먹는 행동을 하는 것 또한 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행동들이고요 또 요즘에 매스컴에서 보면 건강식품 참 많은 것 같아요 소개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경우에도 많아졌고요 또 우리가 몸에 안 좋은 음식 같은 거 안 먹으려 하고 자제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생존의 욕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을 보면 너무 기름진 거를 많이 먹는다든지 단 거를 많이 먹게 되면 혈류가 느려져서 몸의 면역체계도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맛있는 걸 먹고 싶고 좀 그 시간을 즐기고 싶다는 이런 즐거움의 욕구가 앞서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싶다는 생존의 욕구는 순간 잠깐 뒤로 밀리게 되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좀 맛있게 먹자 이거 한 번 정도는 먹어도 괜찮다라는 즐거움의 욕구에 충족하는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생존의 욕구가 더 강한 사람 또는 생존의 욕구가 앞설 때는 그래 먹고 싶고 그게 맛있는 건 알지만 안 먹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안정된 생활에 관한 것도 생존의 욕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껴 쓰는 것 즉 절약하는 일상을 하려는 것은 본인의 좀 더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생존의 욕구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옷도 오랫동안 입는 것 남이 보기에 좀 너무 오래 입지 않냐? 좀 유행이 뒤떨어졌지 않냐라고 할지라도 좀 오래 입는 그런 절약의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수돗물을 아껴 써라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하시는 어르신도 있잖아요 전기 불 꺼라 스위치 내려라 뭐 이런 것들도 다 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생존의 욕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저축을 우리가 한다든지 보험을 든다든지 또 연금 같은 걸 통해서 노후의 생활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 이런 선택의 행동들은 다 생존의 욕구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내와 구내 이 두 뇌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 즉 소통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관장하는 건강과 안정된 삶을 원하는 이런 구내에서 무리가 갈 때 몸에 무리가 올 때 반드시 신내에게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만해라 너무 힘들다 멈춰라 라고 그런데 이 신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끼는 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본인이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주 무리해서 몸에 무리가 갈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한다면 뭔가 몸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구내는 벅차니까 무리가 되니까 신내한테 멈추라고 자꾸 사인을 주는데 그 성취의 욕구가 앞설 때 그 구내의 사인을 무시하게 되죠 그래서 건강을 잃는다든지 또 몸이 갑자기 좀 안 좋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글라스에 의하면 돌연사라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달리기나 마라톤이나 이런 거 하다 갑자기 쓰러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 사례를 보면 반드시 사전에 전에 이 구내가 이렇게 사인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 부담된다 버겁다 라고 그런데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더 시간을 줄이고 싶고 더 잘하고 싶다는 이런 신내에서 느끼는 뇌에서 그걸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 대해서 참 안 좋은 그런 결과도 맞곤 하죠 우리가 누리는 이 일상의 많은 것들은 사실은 건강할 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 생존의 욕구 즉 우리 몸이 보내는 사인도 조금 더 주의깊게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알고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좀 줄여야 될 것들이 우리 일상에 좀 많이 있어요 멈춰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는 좀 늘려야 될 것 또는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에게 이건 꼭 해야 되는데 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일상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들을 새로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면 운동 또 음식과 관련된 것 음식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 또한 잘 통제해 나간다면 더 우리가 건강한 삶 속에서 더 많은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존의 욕구를 이야기하다 보면 직장 다니는 분 중에서 이런 분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나는 직장 생활하는 게 생존의 욕구 즉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 생존의 욕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욕구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하는 그런 일과 직장 생활이 아니고 그 속에서 정말 누군가와의 좋은 유대감을 갖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작은 성취감도 좀 본인이 느끼려고 노력하고 또 뭘 해낸다는 그런 즐거움에 본인의 어떤 만족스러운 느낌을 가져가는 것 또한 더 값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